안녕하세요. 뷰티 익스체인지. 안녕하세요. ISG. 피부...요. 예전에는 얼굴에, 이렇게 얼굴이 부으면 눈 화장이나 이렇게 입술 바르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많이는 잘 안 부어서 이렇게 기본 베이스 정도만 그걸 선택하겠습니다. 덜 먹고 있어요. 원래 많이 먹는데 조금 참고 있어요. 그리고 스트레칭도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고 친구한테 먹으라고 한다. 맛있게 먹으라고 한다. 눈이랑요. 그리고 또 잔머리 같은 것도 엄청 똑같이 디테일하게 해주셨더라고요. 잔머리 그리고 얼굴. 그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런 거? 하하하하